어 이거 뭐야 왜이래 여러분들 뭔가 잘못됐어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죠 방송을 그냥 하려고 평소처럼 켰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힘들었지만 말고 얘기를 해주세요 나무 수액을 맞았나 얼굴에 염록소가 피셨네 이거 목소리 발견하고 방송 시작 이렇게 할 생각에 얼마나 혼자 신나 있었을까 제발 고쳐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갑자기 희선이 인형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네파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119에 신고하지 마세요 아니 119 18 아니 제가 욕을 한 게 아니고 저 알 것 같아요 마법이 풀리는 방법 여러분들의 진정한 사랑과 응원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돌아올 수 있게 우정인 화이팅이라고 채팅창에 쳐주세요 나락이라고 하시면 전 이렇게 인형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전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전 정말 심각해요 도전인 화이팅 어? 제 몸이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돌아오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아시겠죠? 몸이 돌아온다 아아 아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감사해요 아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아 여러분들 고마워요 덕분에 돌아왔어요 아 진짜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한번 얘기해 줄게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요 다시 인형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가요? 이게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이게 뭐가 좋으세요? 이게 재밌어요 저 조금 삐지려고 할 것 같아요 저 조금 삐짐이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 말고 이런 인형 쪽걸이가 좋으신가요? 이정인 돌아와라고 해주시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저 못 돌아올 뻔했는데 저 못 돌아올 뻔했는데 이윽이윽님의 응원으로 돌아왔어요 이윽이윽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저요? 저요? 왜 꺼져요? 왜요? 전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인형에서 돌아오려고 얼마나 가진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도 인솔이씨 부려놓은 것보다는 나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여러분들 저 인형에서 돌아오라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감동했어요 언젠가 만날 날을 위해 무술 역마 중인데 맞을 건 맞고 인형에 들어가 주세요 인형의 자비라고 미같이 오정인 돌아 그 풀렸구나 피토하며 다행이야 하하하하 월컷! 여러분들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 덕분에 제가 다시 저주에서 풀려나서 돌아오게 됐어요 하하하하 너무 기뻐요 인형조가리 나뉘 희선이한테 사과해 우엉나라 우엉조리니 돌아와서 고마워? 왈칵! 돌아와줘서 고마워 왈칵! 우정아 난 네가 영영 못 돌아오는 줄 알고 왈칵! 나도 못 돌아오는 줄 알고 너희 못 만난 줄 알고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 아! 싫어 그러면 끝나고 네가 올 거잖아 그럼!! 안 돼 아저 우정님 못 돌아오는 줄 알고 구독 취소했어요 그럼 다시 하면 되잖아! 왜 아시야! 다시 하면 되잖아! 내가 이 꼴 볼려고 설문조사에 덕감 썼네 왜 스트리머랑 놀아주기 난이도가 다섯 살 조카랑 놀아주기보다 더 힘든 거 같지? 놀아주기라니! 돌아와줘서 고마워 우리에게 항상 이념을 줘야지